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죠 21번 문제에서 우리 마라톤을 연습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하는 바를 물어본 글인데요 이거를 먼저 내신을 위해서 쭉 해석을 하셨으면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줄부터 보시죠 기본으로 그 비상사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기본으로 갖고 있는 비상사태의 속성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비상사태는 알 수 있거나 예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외계인이 쳐들어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절로 Disaster Preparation 이런 준비라는 것은 절대로 리허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미리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No matter how many 얼마나 많은 가짜로 모의로 실험한 것들이 무대에 올려지건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었습니다 1년에 얼만큼은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상관없이 진짜 real disaster 이것은 절대로 그런 것들 중 하나라도 거울처럼 반영해주는 건 없어요 Disaster Preparation Planning은 결국 마라톤 훈련을 한 것과 비슷한데 마라톤 러너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 제가 글을 자르면 이 부분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마라톤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 아래로부터는 어떤 재난을 대비하는 부분이 하나도 안 나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위쪽 부분에서 순서 추론으로 나왔을 때 위에는 contingency disaster 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제 마라톤부터 계속 마라톤 얘기만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글을 잘라서 순서를 배치하거나 혹은 문장 삽입으로 이 문장의 위치를 물어볼 경우 즉 아래 있는 이런 문장의 문장의 위치를 물어볼 경우에는 반드시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다가 마라톤 관련된 이야기를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가시죠 마라톤 러너들은 보통 완전하게 풀코스로 연습하지 않고 rather 오히려 그들은 몸을 만드는데 짧은 거리를 하거나 여러 가지로 지구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대비합니다 성공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진짜 풀코스로 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게 되고 분사군문으로 다양한 날씨 조건들을 생각해 봐서 준비를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라톤 준비이며 이 마라톤 준비와 비슷한 것이 바로 contingency planning 재난을 대비하는 우발적인 것에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1번 지문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나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 문장 삽입 주제 제목 그리고 어휘어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글이니까 제대로 준비해서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적인 몇 가지는 제가 스킵해 봤고요 반드시 공부하시고 제가 드리는 복습지하고 그리고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 문제풀이 이런 것들도 제대로 해 두셔야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21번 지문에 대한 복습은 여기까지입니다 2022 Sachs 2022 2021 2022 2022 2022 2022 2022 2022 2022 감사합니다.